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라는 딸기호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May 29, 2019 2019년 5월 29일 수요일자 뉴욕타임스 일매머리 기사 세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언더컷 존 볼튼은 North Korea and Iran 트럼프는 언더컷 하면 이것은 밑을 자르다 이것은 반박하다 뭐 저해야 하다 이런 말입니다 존 볼튼의 말을 반박했다 North Korea and Iran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이 발음은 이란 혹은 이랜 둘 다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제가 보기 한 거의 한 50대 50 같습니다 이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During a trip to Japan, President Trump contradicted 존 알 볼튼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on missile launches and regime change in Iran 일본 방문 동안에 President Trump, Trump 대통령, Contradictor는 반박하다 뭐 여기 언더컷 비슷합니다 Undermine, 언더컷, Contradict해서 Contra하면 이것은 반대죠 딕터는 반대로 말하다니까 자 부정하다 반박하다 이런 말입니다 John R. 볼튼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On missile launches, 미사일 발사와 regime change in Iran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에 대해 John Bolton의 말을 반박했다는 말 John Bolton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UN 결의 위반이다 위반이다 더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바짝 이란을 압박을 해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정권이 취약한데 이참에 그냥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하자 이 정도로까지 나갔고 트럼프는 그 둘 다에 반대합니다 일단 트럼프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을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우리가 나는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원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나는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일본 전 방문 동안에 아베 총리는 뭐 이거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거 그냥 노선 아니다 했고 트럼프는 뭐 별문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자세 민주당은 좀 유화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about demonstration 이 행정부의 정책과 personnel 하면 여기서는 뭐 인사문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인력 인원 이런 말도 있고 여기서 인사문제 전반적인 그런 인사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in a middle of confrontations 이런 대치관계적인 confrontation은 큰 함께 프론트는 함께 앞면을 접하다 그러니까 함께 앞면을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대치의 와중에 both 양 long term 오랫동안의 미국의 적국들 즉 이란과 북한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정책상의 문제 혹은 인사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게 이제 이런 저도 CNN에서 처음 봤는데 물론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조 바이든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제 선거운동을 첫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후보자가 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 선거운동을 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우즈 오브 위드로 모모와 친하게 지낸답니다 코우즈 하면 아주 살갑게 지낸다 이런 말인데 딕테이러스 앤 타이런스 독재자와 폭군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이 말을 듣고 먼저 북한이 받아쳤네요 북한이 예 이건 뭐 인간적인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그런 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그렇게 욕을 했죠 뭐 GYQ의 그런 바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어제 트럼프가 이제 일본을 방문하는 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아 나는 그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 조 바이든은 정말 바보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조 바이든이 트럼프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이 한 5%에서 10% 정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보다는 그런데 물론 트럼프가 지금 워낙 미국 경제가 좋아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막은 하여튼 자기의 최대의 적수인 조 바이든을 북한이 욕을 해주니까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 김정은의 말이 맞다 이렇게 했고 또 그러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나라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게 전화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동조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참 제가 보니까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79년도부터 쭉 미국의 정치 상황을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그 미국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쭉 이제 그 뭐 훑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아주 기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스테빙은 여기서는 칼부림입니다 칼부림 스텝 한번 찌르다죠 스텝 스텝 퍽퍽 이런 거 이것도 일종의 어성어입니다 스텝 스텝 이렇게 해서 칼부림이 일본을 경악시켰다 왜요? 여기 왜요? 일본을 받는 관계 부사입니다 일본에서는 parents 부모들이 믿고 있죠 트러스트 대절입니다 streets are safe for children 거리 일본의 거리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안전하다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부모가 이렇게 옆에 따라다녀도 across the country considered one of the safest in the world young students regularly travel to school on their own 전국적으로 이런 말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considered one of the saf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안전하죠 일단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총기 단속법이 아주 엄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총을 함부로 못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칼부림이죠 미국은 이럴 때는 총으로 그냥 대충 사버리는데 일본은 최선을 다해봐야 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두 명이 죽었는데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하여튼 이런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students, young students, 어린 학생들이 regularly 이건 뭐 보통은 이런 말입니다 보통은 travel to school 학교에 다닌다는 말이에요 travel to school은 on their own 혼자서의 말이죠 자력으로 부모가 안 바래다주고 미국에서 이런 게 철저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바래주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죠 또 학교 집에 갈 때도 반드시 부모가 이렇게 와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혼자 와도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안전하죠 그만큼 That peaceful assumption was shattered on Tuesday when a man stepped 17th school girls and two adults at a bus stop 이러한 평화스러운 assumption은 가정입니다 가정 추척이 was shattered 박살이 났습니다 shatter 하면 이것은 유리 같은 것을 막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shatter 이렇게 해서 on Tuesday 화요일에 이거 어제죠 어제 when a man stepped 근데 어제 어땠습니까 when 관계 부사가 나왔죠 어제 언제 a man 한 남자가 51세 남자가 step 하면 이제 칼로 찌르답니다 17th school girls 17명의 school girls 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많았습니다 17명의 예학생들을 찔렀고 and two adults 두 명의 성인 그 학생들을 데려온 부모였습니다 그중에 두 명은 또 이제 학생들을 데려왔네요 보통은 이제 학생들을 스스로 버스정류장까지 옵니다 오는데 자 그 왔던 두 명이 부모 그중에 한 명은 또 외교관이라 하네요 그 일본 외교관인데 자 그 두 사람이 칼에 칼을 맞았죠 칼에 찔렸죠 자 이런 아주 이 사건이 또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 그 마지막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트럼프가 그 그러니까 배에 그 성선했죠 그 배에서 이 소식을 들었음 듣고는 뭐 애도를 표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는 지금 그 사고 현장인데 사람도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예 뭐 보니까 뭐 한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그전에 또 뭐 2008년 2002년 이 정도로 더문더문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것 같죠 참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다음 기사 구글 relies on underclass of temp labor 구글은 의존하고 있다 relies underclass 하면 이것은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lower class입니다 저소득층의 temp labor 하면 temp 하면 temporary 준 말이죠 temporary worker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The tech giant has long used temps and contractors 컨트랙트 컨트랙트 다 좋습니다 컨트랙트 혹은 컨트랙트 다 좋습니다 저는 컨트랙트 할게 그냥 컨트랙트 are a shadow workforce and outnumbered full-time employees 자 오랫동안 이런 임시직을 사용해왔고 또 계약직 계약직입니다 컨트랙트 계약직을 사용해왔습니다 자 이 동격설명이 나오죠 shadow shadow 그림자인데 거늘진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workforce 그는 거늘진 노동력이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노동력입니다 that now outnumbered outnumbered 수적으로 이제 능가하다는 말 full-time employees 정규직 숫자 그러니까 full-time employees 직원보다 숫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이런 임시직과 계약직이 구글에서도 somewhere google 자 여기 at 하면 직장이죠 구글에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은 wonder 의아해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매니지먼트 이것은 경영진을 말합니다 경영진 경영진에 의해서 undermining 이 저해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the company's carefully crafted image as an enviable workplace carefully crafted 하면 조심스레 원래 craft를 만들다는 말입니다 수공의 제품 손으로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데 보통 공들여 사온 이런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온 이런 구글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 as an enviable workplace enviable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늘진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금까지 사온 이미지를 이런 것이 저해하는 것인 아닌지 구글의 일부 직원들은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말 자 이 사람은 임시직 이었는데 자기 상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어드밴스 어드밴스는 우리말로 추군되는 걸 말합니다 추군되길래 그걸 뿌리쳤더니만 그 다음에 얼마 뒤에 바로 잘렸다는 말 해서 고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섰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